아 제가 천국에서 내왔지 좀 돼가지고 하구 즐거워, 사이좋게 잘 지낸 날 항상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F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온 정혜인입니다 발라드로 돌아왔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현이고요 음악과 배우를 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월클 아이돌이 되려고 지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때부터 입고 왔거든요 오늘 오면 역사를 가르쳐주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역사 공부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어주시잖아요 선생님이 학우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이런 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인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자신이 있습니다 항상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예쁜 바랐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돼보고 싶은데 학창시절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어서 수학 선생님을 하면 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천국에서 내온지 좀 돼가지고 이 천사어를 조금 까먹은 지 좀 됐어요 그래도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앤뉘해 저는 수학이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질문은 종현님께 네 선생님이 그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PCR 검사를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VCR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PCR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만들고 가겠습니다 월클 아이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즐기면서 많은 걸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교양이 보여서 많은 교양 얻어가겠습니다 화이팅!